라이스 오브 파이 이란 게임의 데모가 나왔어요 저는 그거 게임 축제에서 봤는데 어떤 게임인지 참 궁금해졌어요 약간 그런 소우츠 라이크 인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었는데 이 나비가 너무 이뻐요 근데 저는 이 게임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같이 한번 게임 확인합시다 저 팔이 엄청 멋있는데 저도 이런 팔이 있으면 좋겠다 아 그래픽은.. 그래픽은.. 그래픽은 참 좋은데 144프레임 콜콜콜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왠지 뛰어가면 안돼요 좀 아쉽다 걸음 속도가 좀 낫네 상호작용 지민이 전 왠지 지민이라는 지민이? 그 드래곤 라자 나오는 캐릭터 지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? 그렇죠 전 아직 드래곤 라자 음.. 툭권까지만 읽었는데 지민이 왠지 기억한 것 같아요 그 단어 그 단어말고 그 이름 전 지금 여.. 저에 무슨 말 했는지 아예 아예 못 읽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스토리에 집중한 것이 아네요 전 그냥 게임 플레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게임인지 이게 뭐야 폭탄.. 폭탄 배르인가? 아닌 것 같아요 빨간색이 아니어서 여기 비투성이 있고 여기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아! 이거 뭐지? 아 이거 러버시에요? 우리 러버시 상대할까? 아마도? 오 무기가 있어요 아마 무기 선택? 세 가지 종? 어음.. 그건 무슨 말이야 아마 무기 세 개 종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로 할까? 전 그 큰 거 좋아 아! 오케이 전투 스타일 선택 귀 헐 서rast 귀헐 Yeah 귀헐 청소자 청소자 정기 족 오.. 아까 본모 어리 버터 소리 인 것 같았어 한 번 fighting 한 버튼 두 버튼 아 이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검 공격도 있고 음 발 공격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무슨 스페셜 특성 공격이 기본 공격 특성 공격 그리고 방어할 수 있어요 아 아 아 빰 빰 잘 됐어 이거 사람이야? 무슨 로봇이야 아이고 아 아 이거 못 봤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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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아닌데 이건 무슨 퍼펫 이에요? 인형 인형인 것 같은데 전 여전히 음 뛰어갈 순 없어요 그거 좀 아쉽다 오케이 우리 크락 여기 있어요 와아 아아 이 건축이 너무 이쁜데 우리 무슨 우리 유럽에 있을까 약간 유럽 느낌 들어요 약간 유럽 느낌 들어요 The Ground Exhibition 어... 그 다음에 뭐 Exhibition 어... 아아... 아 까먹었어 까비 아 펄스 전지 펄스 전지 아이고 펄스 전지를 사용하면 HP 회복할 수 있다 아 이거... 오케이 어떤 버튼이에요? 이 버튼? 아니 아직... 아직 무슨 버튼이지 LBY 어... 네 사망했어 우리 이 애 좀 개자 잘됐어 격투는 지금까지 괜찮아요? 뭐 특별하진 않은데 근데 저는 저는 휘피버튼 잡고 있어요 어 이건 인형 인형이지만 왜 피가 나요? 이거 좀 이상한데 이 무기가 뭐야 아아 재밌다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가자 근데 여기는 진짜 뭐 피투성이 엄청 많은데 누가 청소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 아아 우리 청소한 사람 찾아야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 오 거기 누구 있어 모나드의 등불 캐릭터의 주위를 밝힘 오 이는 장거리 캐릭터? 위마라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자 에이 전 이거 무슨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몰라요 이거 무슨 뭐야 우리 팔을 위해 무슨 업그레이드 필요할지도 몰라요 암튼 계속 가자 여러분 만약에 처음으로 제 유튜브 채널을 오셨으면 한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기시 남기고 요즘은 요즘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셔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퍼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응원 해 주셨던 음 뭐 시청자들도 감사 많이 합니다 그럼 계속합시다 승객이 죽지 누구를 아 읽을 필요가 없다 잠깐 먹을 거 있어? 아 그런데 우리 회복 어떻게 X버튼으로 혹시? 아 X버튼으로 우리 헬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저 애는 잡자 음 아니 이 버튼 말고 아 소리 났어 끝 으아 당시 못 봤어 이마 저는 진짜 음 가드버튼 대신 회피 버튼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나중에 받을까 모릅니다 이거 이 포스터 봅시다 포스터 아니라 무슨 헌 포.. 헌? 헌인가? 어머도 The Taste 아니 제일 빠른 결차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결차 오케이 고 계단으로 내려갑시다 여기 뭐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고 진짜 많이 있다 너무 많이 있어 음 잠금장치 크라트 곳곳에 있는 잠금장치로 잠겨있는 문과 사다리가 존재한다 잠금장치로 잠겨있던 문을 열거나 사다리 내려서 갈 수 없던 지역으로 갈 수 있게 된단 말이되요 네 그 정도 이해합니다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 아 오케이 고 네 근데 이 게임 진짜 어 솔트라이크인 것 같아요 네 오 오케이 우리 아마 지금 죽을 거예요 그건 좀 더 큰일이네 그리고 저는 어 게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하하하 아 오케이 컴온 이마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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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까 아 잘못놀았어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우리 하지 못 우리 못해 스태거 같은 거 안되네 오케이 마지막 헬스 아이템 전 진짜 음 그냥 비피 회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 이거 뭐야? 그거 뭐였어? 컴온 그냥 죽어라 어어 우리 진짜 죽었어 어 라이어 다이 어 내일 거짓말 하자 죽은 것 대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좀 더 아 진짜 거짓말 하는 중? 그 로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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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로딩하는 중 말고 거짓말 하는 중? 이건 재밌는데 진짜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? 아 아 아 아 나이스 복수했어 아 아 아 장비 방어 파트 오케이 우리 어 장비 어떻게 여기? 오케이 장비 오오오오오오오오 스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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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왠지 깬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아무것도 못 봤는데 철의 왼팔 어 오케이 이것조차 업그레이드 될까? 코스튬 오케이 코 여기는요 아이템도 많이 있고 어 이거 봐요 소재 신흥 아이템 무기 날 리조남 방어 파트 아 이거 아 오우 우리 잠시만 우리 어 이거 더 좋아요 네 장비 맨 뒤로 이동 아 여기에 해야돼요? 오케이 나이스 복잡해요 지금 가지는 음 저는 그그그그 격투 시스템은 아직? 아직 이란 말해요? 아직 마음에 안들어요 특히 회피 못해서요 이거 뭐요? 벨트 사용 벨트? 아 오케이 이거 이미 하고 있네요 여기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돼 맵이라도 있나? 아닐것 같은데 아마 거기 들어가야돼 이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돼요 어.. 아 우리 열쇠 찾았죠 어디.. 아 여.. 아니 여기.. 아마 여기 올라가자 아니 여기에서 왔어요 아이구 저는 어.. 길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여기서 왔어요 아니 우리 아까 이 문 열었죠 아 진짜 지금은 그.. 그.. 질주 버튼이 있었으면 음 많이 좋았을텐데 솔직히 말하자면 걸음 속도가 너무 느려요 아.. 흐으.. 오케이 여긴 맞았어 네 조금 조금 어색해 무기인가 무기 때문에 인가 뭐 다른 무기들이 좀 좀 더 빨라 모르겠어 근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직 100% 모릅니다 네 잡았어 오케이 음 반가보요 나이스 피 여기 들어가 있을까 아닌데 여기 아마 아 이거 못 깨요 진짜 자꾸만 우리 무기가 깼어 우리 무기가 깼어 어떡하지 어 우리 여기서 왔어요 네 데메지가 떨어졌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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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무기 어디서 헉 바이바이 우리 이 무기 어디서 수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헤엑 음 아 그래서 우리 천천히 질주 버튼 없으니까 아주 천천히 그냥 여기 길을 찾아 아마 여기 들어가 있 אס 약간 무슨 열쇠를 찾았는데 아 나왔어 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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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아아아 이쁘다아 어 이 분위기가 좋네 크라테 기차역 광장 비오는 날 이게 뭐지? 별발라기를 붓고 한다? 이건 뭐지? 스타베이저 어? 벌바제를 사용한 HP, 스타미니가 모두 회복되며 펄스 전지도 충전됩니다 아 오케이 사망시 이 위치에 오케이 그냥 약간 솔스게임처럼 지금 혹시 제 제 모기 제발 우리 멋있어 수염이 없어도 네 나이스 나이스 베복됐어 아이고 말이 말이 됐다 아아아아 약간 블라드 본 느낌 드는 거 같은데? 나이스 당신도 다 잡았어 오 하나 더 있네 혹시 여기는 업그레이드이라도 할 수 있어요? 아 레벨업을 한다 이거 봐요 레벨업한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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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력 아 우리 세력이 많이 필요한 세력이 좀 필요하고 기술 진강 동력 아이고 저지력 지구력 스테미나 좀 더 많이 쓰면 좋겠고 어 음 음 이거는 그냥 아 저항룡이에요 일단 이렇게 하자 보관함을 이용하나 이건 뭐야 아 복잡해 굿 애들이 지금 다 다시 아 다시 깼어 아 오케이 오케이 빰 당신도 부츠 그럼 어디로 갈까 거기 뭐가 있었어요 뭐 봤어 아 아 얘들이 있어 빰 아 굿 잘했어 한번 이거 먹자 노이스 아 여기 무슨 상자이긴 있는데 무기라도 받을 수 있을까 크라테 타임스 어 크라테 만 아 누가 이렇게 빨리 이길 수 있어 어 에이 어렵다 진짜 지금까지 제일 어 없다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질주 버튼입니다 이 커름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요 설명한 에러고 조각 설명한 에러고 조각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쉽다 오케이 하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 그거 좀 아쉽다 그냥 캐릭터들이 인형이니까 다 똑같아 보여서 크라트 서비스 그거는 시트 아니 시트가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 세 번 공격해야 돼요 여기는요 아 진짜 관촉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뻐요 오케이 아직 연결하면 돼요 오케이 다른 아 권하편에서 연결 열어야 돼요 거기는 그 빨간색 버튼 보니 이거 먹어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오오 나이스 오케이 저 파이팅 시스템 그 격두 시스템 점점 마음에 들어 점점 이해하게 이 이해가 돼요 다만 아 카드보다 회피 좀 더 제 게임 스타일이에요 좀 더 제 게임 스타일이에요 와 이거봐 어 이쁘는데 너무 이쁘는데 이거보니 왠지 여행 가고 싶던 느낌 들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여행 가고 싶다 어디로 여행하고 싶다 댓글 알려주세요 네 이거 여기 아니 아니 안 돼 다른 문이었어 근데 프레임 레이트가 좋은데 144 프레임 페이 페이블 페이블 아치 페이블 아치 오케이 가드 중 손잡이 페이블 아치 사용 날 페이블 아치 사용 오케이 와이 버튼 써봅시다 아이고 저 큰 해마가 뭐야 한 번 다시 그게 아마 가드 하면서 안 돼요 아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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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어요 에너지 떨어졌어요 지 지 지 무기 다시 깼어 네 진짜 페이블 하고 싶어요 컴온 오오오오오오오 컴온 네 그냥 그냥 그 그 적들이 헬스가 많이 있을 때 음 좀 격두가 격두 시스템 좀 어색해요 특히 회피 받는 없어서 그 전 여기 죽었는데 전 그리고 소울스 게임처럼 에라구를 회수할 수 있어요 나이스 오 회피가 갑자기 회피 돼요 회피가 됩니다 여러분 영버튼으로 회피가 됩니다 나이스 네 회피 받는 있어 도전 자아 못해 컴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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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여러분 회피 받는 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 저 저 튜토리얼 그거 우리한테 알려줬어 전 그거 혹시 못 봤나 그냥 그냥 어 엑스버크스 패드 엑스버크스 패드 그냥 0 맞고 누르면 회피 알 수 있어 아아 제가 바보입니다 좋아 오케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무슨 효과인지 몰라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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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거 무슨 소리였어? 나이스 아무것도 못 들어있는데 어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이 아니네 어 당신 머리가 어려웠어 무슨 파이렛트야? 강아지 강아지 아 강아지 토기 있어 두 마리가 있어 저 가드 가끔은 가드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거는 무슨 의미인지 무슨 완벽 가드인가?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? 몰라요 우리 지금 어디야? 빰 빰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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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도 잡을꺼야? 우리 워우 이만 빰 거의 못봤는데 저희 획득합니다 뭘 톱니 바퀴 아 톱니 바퀴? 오케이 오케이 아마 업그레이드로 쓸 수 있을까? 아마도 네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길실로 지금 어디로 가야하는지 아예 몰라 아 우리 아까 봤던 문이네 노이스! 주림길 찾았어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주림길이 많이 있다 호텔 지금 포비 되어있다 오 설카스 고 RB 아 오케이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여기는 테스트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거 묻게요 지 껌이 너무 약해 주어진 락도 없어 가이드 다시 보기 메뉴 설정 가이드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은 이제 게임 플레이 보니 아 저 친구 가이드 한 번 더 봐야겠어 저 친구는 게임 못 해 가이드 한 번 다시 추천드려야 돼 가이드 한 번 다시 추천드려야 돼 오케이 아 버스 오고야 버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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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아아 오케이 오우 동시 보다 빠르네 동시 보다 빠르네 우리 우리 사라기가 없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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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아 의봴 위험해 위험해 뭐 저는 p-pëp 해야 할까 아명 가드 해야 할까 저 이 아 이건만 물어 와 이건 뭐지 그들 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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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있어 야 안 에에에에에에에 당신 머리 잃었어 그거라고 아엠 에이 두번 두번 패피하대 두번 패피하대 한번 한 번 공격 아! 한 번 아니! 어허허허허 내 죽었어 여러분 이거는 라이스 오피입니다 스팀에서 데모가 있어요 관심있으면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는 풀 게임플레이 보고 싶다면 그것도 한 번 댓글을 알려줄 거에요 알려주세요 게임 나올 때 아마 할 거에요 아직 몰라요 바이바이